... 어이. 지구에 얼마나 더 있어야 됐는데? 죄수번호 782-4C. 범고관려. 난 죄수로 관리하는 카드야. 타로카만 내가 잡아서 다시 가둬. 긴급 메시지 도착. 비행체 한 대가 지구로 보고 있죠. 타로치가 데려간다. 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프로그램이지. 정보를 다루고 뭐로도 변할 수 있고. 저게 뭐예요? 우리 에너지의 근원이야. 시간을 이동시킬 수도 있어. 준비! 출발! 고청선 1룡. 동대표야! 네가 걱정하는 일이 벌어지면 아저씨 불러. 경찰이니까. 가서요. 우문도석. 어디에 있나. 나 진짜 오르는 거야? 여기에 유물왕 지구도가 있다면서! 무릇 도수리라.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리고. 마금 신묘물은 고향이나 부린다는 얼찌기 도사구만. 누가 얼찌기래. 신검. 럼프. 오! 이천필? 이게 도대체 모빌라. 이상한 칼을 하나 건졌는데. 이 세상 물가는 절대 안 이루다. 신검은 지금 누구한테 입마. 아 나 이거 서둘러야겠네. 신검은. 청병을 쏘는 여인이다. 아름답소. 너는 뭐여? 일단 술로 몸을 좀 덮이실까요? 신호 약을 탔나? 응. 저놈들은 내가 처리해. 저희 어마어마한 년이 천둥을 쏘는구나. 천둥 쏘는 저자가? 이걸 왜 찾을까요? 내 걸 뺏길 순 없잖아. 밥은 먹고 합시다. 시간은 기니까. 삼각산에 두 신선? 그렇지. 부부도사? 부부 아니다 이놈아. 우리는 일단 물걸이나 열심히 파는 척 하면서. 사장이란 놈이 어떤 놈인지 알아봅시다. 이것은. 이름하여 단일샘입니다. 이것은 신상품. 첫눈에 반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봅니다. 바쁘게 갈 데가 있어서. 신검을 가져올게. 사장 법사? 가면 너머에 기품이 넘서 그렇습니다. 요새 신검이 돌아다닌다니 그걸 가지러 가야지요. 저희 밀본이 동행을 요청해도 되는지요? 그렇잖아. 신검을 내게 가져오고. 당신 누구야? 사장 법사고사 비교가 catches. 당신 대표의 공격 후에 공격을 추천보내가 왜 이렇게 걸었는지요? 여기에 절대 유전하게 해? 요새는 여기서 마찬가지로 선한 후에 공격을 할 수 없습니다.